그림은 A, B, C국의 정당별 의회의석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먼저 이 그림을 잘 파악해봐야 되는데 가장 세밀한 점선이 A국이에요 A국이 지금 이 세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국은 그 다음 점선이죠 그래서 B국은 바로 이 세모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굵은 점선으로 된 게 C국가라는 거죠 먼저 분석을 해보면 A국은 지금 정당이 45, 35, 20을 차지한 정당이 하나씩 있대요 그러면 당이 지금 3개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당제예요 그에 반해서 B국가는 80, 10, 10이에요 다당제긴 하지만 거의 한 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C국가를 보면 55, 45, 0이래요 당 두 개가 거의 절반씩 나눠서 하고 있고 한 당은 지지율이 거의 없죠 양당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1번 A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한 유형이다 오히려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책임 소재가 가장 분명하지 않죠 왜? 셋 중에 하나가 되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여기는 거의 B책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한 유형이 아니에요 2번 B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B를 얘기하는 거죠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어렵다 틀렸죠 왜? 다수당에서 이제 내각을 만들 텐데 자기가 내각 만들어 놓고 협조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니까 협조해 주겠죠 그래서 협조가 어렵다는 건 틀렸어요 3번 C가 전형적인 대통령제라면 여소야대다 여소야대라는 건 대통령에 속한 정당이 더 소수당이라는 건데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어느 당에 속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55%를 차지한 정당에서 대통령이 배출이 됐다면 여대야소겠죠 여당의 큰 상황이겠죠 이거는 상황 정보가 별로 없어서 3번을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4번 A는 B에 비해 입법과정을 특정 정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반대로 써 있죠 더 특정 정당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건 B죠 A는 셋이서 협의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 다음에 5번 C는 A에 비해 정당한 대립 시 중재가 불리하다 C는 A에 비해 대립할 때 중재가 좀 힘들다 그게 바로 양당제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기 때문에 말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 둘이 싸워도 얘가 말려줄 수 있죠 이번에는 얘 쪽의 의견으로 하자 얘 쪽의 의견으로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때는 그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번이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오른추론을 구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egen Infiniti 자막 121 강남 중힙합